오늘 낮에도 이 얘기 드렸는데 우리 안에 인위의 지신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면 성리학의 아주 깊은 정수를 아시게 돼요 조선 선비들 문증 다 뒤지면 알 수 있는 건데 핵심만 소개해 드리면 성리학과 서양철학의 만남인데요 우리 내면에 있는 이 본성을 천명지성이라고 해요 천명지성 하늘이 명령한 본성 여러분은 그냥 참나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참나 성령 그 자리에 새겨져 있는 진리는 불변입니다 영원한 형상이 있어요 이 자리는 시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공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영원히 시공 밖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시공 밖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시공 밖이지만 여러분 지금 에고의 마음의 뿌리예요 시공 밖에서 영화 인터스텔라인가요 거기서 보셨죠 고차원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기서는 중력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에 신호를 보내죠 오차원인가 이런 고차원 세계에서 시공을 초월한 차원에서 여러분 내면에 신호가 오는 게 자명찜찜이라는 신호가 와요 그 신호를 따라가면 인위의 지신을 구현하는 쪽으로 가게 만듭니다 이 신호가 멈출 수가 없다는 게 왜 이 자리는 시공이 없어요 영원한 현전입니다 시공이 없다는 것만 아시면 안 되고 이 자리는 영원한 현전의 자리예요 영원히 현전이에요 지금 이 순간 현전이에요 지금 이 순간 현전하고 매 순간 현전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끝없이 뭘 하라고 외친다고요 인위의 지 하라고 외쳐요 그러니까 보살들이 큰 소리 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죽을 때까지 유내가 다 하고 이 중생계가 다 하고 허공계가 다 할 때까지 나는 중생들한테 이 양심을 구현하겠다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이게 지금 시공 밖에서 외치는 소리예요 너희들 시공 속에 굴러가는 전제들이요 너희는 나의 나툼일 뿐이다 참나의 작용일 뿐이다 우리가 사는 이 애고의 모든 세계는요 모든 생명체각의 모든 전제가 이 시공을 처우라는 이 참나 하느님 짜리의 나툼이에요 이게 불교식으로 말하면 오온이 본래 공하다 이거예요 오온이 공이고 공이 오온으로 나타난다 오온은 본래 공이요 공 하느님 짜리요 하느님은 반드시 오온으로 모습을 놔둔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소승사상으로 빠질 수가 없는 이유예요 절대계는 반드시 현상계로 모습을 놔두고 현상계는 절대계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둘은 하나예요 그래서 절대계 그러면 감춰진 현상계예요 현상계 드러난 절대계예요 지금 이게 절대계가 아닌 것 같죠 이게 무상하고 괴롭고 내 것도 아니고 실체도 없는 겁니다 이것만 알고 계신 것은 공부의 아주 하수입니다 이게 사실 그대로 지금의 신성이에요 그러니까 오온이 공인 줄 알아야 대승의 문을 열고 들어가요 그 얘기는 보이는 존재하는 모든 게 신이다라는 고백이랑 똑같아요 신의 현연이에요 티끌 하나도 신이 존재하지 않으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신 안에 이런 이데아 진리가 들어있고 이 진리가 이데아입니다 신 안에 불변에 이데아는 게 뭐냐 영원한 형상이요 영원한 현존 안에 들어있는 영원한 형상이 있어요 이게 기독교에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과 말씀이 같이 계셨으니까 우주가 창조됐다 요한복음 1장에 최근에 했었죠 요거를 그냥 여러분은 뼛속 깊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여기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다 한 거는 그리스도 제자가 하는 소리입니다 이 말씀이 부처님이다 그러면 부처님 제자가 하는 소리예요 그런가보다 하세요 뭔지 인정하세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나 어떤 한 개인이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제일 온전히 구현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러면 말이 되지만 이 말씀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우주를 창조했다 이렇게 나가버리면 멀리 가버려요 그러지 마시고 여기까지는 어느 종교, 어느 철학도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면에 속사정이에요 영원한 현존 안에 영원한 형상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영원한 형상이 아니죠 변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영원한 이 페네에 대한 형상이 있다면 이건 영원한 거에요 참나 안에 있는 이데아로서의 형상 그러니까 플라톤이 거기 있는 게 이게 영원한 거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이거의 그림자다라는 게 오오는 본래 공의 나툼이다라는 소리랑 뭐가 달라요? 똑같은 소리 그러니까 오오는 독자적 실체가 없다 여기가 영원한 실체다 똑같은 소리에 플라톤이랑 지금 불교하는 소리예요 아무튼 저는 갖다 붙이는 신공에 있어서는 자부합니다 그런데 그럴싸하죠? 자 여기서 성리학으로 좀 더 가볼까요? 천명지성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애고를 통해 표현될 때는 이 본성이 우리는 기질지성이라고 해요 기질적으로 드러나요 기질지성에는 뭐가 다르냐? 기질지성에서는요 여러분 기질, 기하고 질이 길이 지적인 걸 담당하고 질은 능력을 실천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양심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면 선이요 양심을 잘 모르고 욕심을 따라가다가 멀리 가면 악이 됩니다 그래서 기질지성은요 선악이 갈리는 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기질은 악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하고 양심이 51%일 땐 선하고 욕심이 51%일 땐 악해요 자 이제 천명은 당연히 순선이죠 순전히 선했던 이니에지가 이 탁한 기, 탁한 지를 만나면 우리 마음의 영혼이 영혼의 카르마가 있겠죠 불교식으로 말하면 업장이 있겠죠 그 업장을 통해서 표현될 때는요 가려져가지고 우리 안에는 이니에지가 영원한 형상으로 빛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온전한 인간이라면 영원한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살아야 돼요 창세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형상이 안 나와요 뭐가 문제냐 지금 이 기질이 탁해서 그렇죠 성리학적으로 똑같습니다 기독교는 다만 이 성리학자들은 재미있는 주장을 해요 이 기질과 천명 사이에 기품지성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거는 순선이에요 자 이게 뭔 소리냐 제가 예전 강의 때 개성이 이대하다 개성 그 자체가 영원한 형상이다 여러분의 꼬라지가 꼬라지 있죠 각자 자기 꼬라지가 뭔가 자기 꼬리 있죠 이게 영원한 진리라는 거 이게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우주에서 음향에 놀라운 어느 하나의 조합의 로봇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걸 드러내려 보니까 여러분이 남과 다른 독특한 꼬라지를 갖게 됩니다 이상한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성격 얘기입니다 천명지성 하늘이 명령한 성격은 다 인위해져야 돼요 실제로 보여주는 기질지성은 희노애락이 주가 돼가지고 탐진치가 주가 돼가지고 주로 이제 악으로 흐르기 쉬운 기질로 드러납니다 고등 심팬치의 삶을 살아요 그래도 양심에 대해서도 알고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가끔씩 기특한 양심적인 모습을 보여요 근데 51% 이상 욕심을 많이 따라가다 보니까 죄를 꼭 짓는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짓기 쉬운 상태 유혹에 되게 취약한 상태로 살아가고 양심이 51%를 잡아주질 못해요 욕심이 51%를 잘 잡다 보니까 금방 위태로워지기 쉬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기품지성이라는 게 뭐냐 기품은 이게 제가 말한 인간의 개성인데 개성이면서 그대로 로고스입니다 여기는 순선이에요 악을 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개성이라는 건요 실판이 좁네요 자 여기 좀 지우고 할게요 자 이 선악이 있는 거는 기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에고를 통해서 이 말씀이 표현되면 기질의 영역으로 가고 원래 천나 세계에서는 천명 그대로인데 그대로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약하게 살았어도 여러분 안에 이니에지의 천명은 영원히 현존합니다 빛나면서 아무리 때에 가려졌어도 여러분 안에는 이니에지 육바람일의 본성이 그대로 있어요 건드리면 나와요 안에서 잘 건드리면 나와요 그런데 잘 안 나오죠 평소에 기질이 악하게 살다 보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고등 침팬치로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수준인데 자 우리가 고등 침팬치로 산다고 해도 이걸 알아야 되는 기품지성을 알아야 되는 게 우리의 개성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이 개성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선입니다 이 개성이 그릇되게 표현되면 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성이 왜 로고스라고 하느냐 이니에지 중에 옛날 선비들이 해놓은 말이에요 기품지성에서는 사람과 동물이 차이가 나고 여기서는 사람과 동물도 차이가 없어요 다 이니에지예요 여기 오면 사람과 동식물이 차이가 나고 사람 간에 차이가 나는 본성을 기품지성이라고 한다 사람 간에 목기운이 많은 사람은 인을 잘하고 금기운이 많은 사람은 을을 잘하고 이런 식이에요 수기운이 영혼에 많은 사람은 지혜롭고 자 이런 이 오행의 배합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건 악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인을 더 잘한다고 하는 게 악인가요 지금 그 사람이 그 사람의 개성은 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개성 차원에서 보면요 두 가지를 나눠봐야 돼요 이 개성 차원에서 보면 첫 번째 욕심의 차원에서는 여러분 오행이 오행에는 두 가지 오행에는 저차원적인 것도 있고 고차원적인 것도 있습니다 거의 무슨 논문 발표를 제가 하는 것 같은데 오행의 저차원적인 영역은요 희락노에욕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황제뇌경에 나온 칠정하고는 달라요 지금 희노에락 욕만 가지고 오행을 배당한 겁니다 그래서 욕망이 충족이 되는 정도에 따라서 희락이 있고 좌절되는 정도에 따라서 분노와 슬픔이 가고요 여기서는 아까처럼 인, 예, 의, 지, 신 자 천명지성은 다 그냥 인의지 밖에 없는데 이제 영혼을 입고 살아가야 돼 애고를 입고 살아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자 기품이라는 것은 자기가 받은 기에 따라서 로고스가 제약이 이미 일어났다 이겁니다 에너지, 내가 받은 영혼의 에너지 때문에 이미 로고스적으로 로고스적인 제약이 일어났다 그래서 희노에락 차원에서도 이 오행에서 희노에락이 나오는데 저 차원적인 희노에락이 발현될 때도 이미 여러분 영혼마다 각자 다른 어떤 조합을 갖고 있던 에너지적인 에너지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영혼의 음향의 배합이 다르기 때문에 오행의 배합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른 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개성이 이미 선천적으로 로고스 차원에서 정해져 있어요 자 여러분의 애고, 영혼이 생겼을 때 이미 영혼의 에너지 상태에 따라 발현될 수 있는 로고스의 정도가 정해져 있다고요 그때 뭐가 정해져 있냐 여러분이 무엇에 대해 뭘 기뻐할지, 무엇에 대해 즐거워할지, 무엇에 대해 분노할지, 무엇에 대해 슬퍼할지, 무엇을 욕망할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애고가 생기고, 자, 참나와 애고가 만나면서 이미 참나의 제약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은 발현할 수 있는 참나의 저차원적인 모습, 고차원적인 모습에서도 인이 더 능한지, 의가 더 능한지, 예절이 능한지, 지혜가 능한지 판단은 빠른데 또 실천은 딸릴 수도 있죠 뭐가 더 잘 발현될지 플러스 인이의 전반적 영성 수준이 결정나 있습니다 태어날 때, 이게 선천적으로 이제 탁 태어날 때, 이거를 밖으로 딱 펼치면 기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과 악이 탁 나와버려요 이 생긴 꼬라지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게, 이 로고스라는 게 왜 무섭냐 선천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여러분은 몰라요 죽을 때까지 살아봐도 이 로고스에 대해서 짐작하다 가는 거예요 나라는 놈은 아마 이렇게 생긴 놈인 것 같다 하고 가는 거예요 평생 살아봐요 지금까지 살아보셨는데 어때요? 선명해요? 나라는 놈의 로고스가 선명히 보이세요? 우리가 잘 몰라요 사실을 또 왜 잘 모르느냐 동물들은 또 적나라하게 들어가는데 인간들은 계속 자기가 변명해 버려요 그래서 이게 쇼펜하우가 주장했던 성격은 선천적으로 정해져 있다 쇼펜하우가 이 주장까지, 그래서 자유우지라는 게 없다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없다 이걸 바꿀 수 있는 건 없다 그래서 쇼펜하우가 이 말을 합니다 인간들은 어떤 일을 딱 직면했을 때 이 개성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성격에다가 특정 조건이라는 이 성품이 이 기품지성, 이 개성이 씨앗 인자 인이 되면 직접적인 원인, 조건이 간접적인 원인인 걸 연이라고 하죠 인연이 형성되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업을 짓게 돼 있어요 무섭습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주면 이거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쇼펜하우가 알아냈어요 의지와 표상으로 세계에서 이거 얘기하고 자유의지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 주면 이거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동물들은 바로 그게 적나라하게 보이는데 인간들은 자꾸 머리를 굴려 가지고 그럴싸하게 해명을 해요 이거 하면 이거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성격이 이래서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수긍을 안 하고 어떻게 이해해요? 내가 자유의지로 골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뭔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치킨 콜 하면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유를 대요 오늘은 내가 시험을 통과했으니까 치킨을 먹는다 항상 다양한 이유로 계속 먹고 있죠 치킨 하면 먹게 돼 있어요 술, 오늘 술 콜 이유를 대야 돼요 오늘은 어떤 사정 때문에 내가 술을 먹겠다 그런데 지금 남이 보고 웃기는 거예요 맨날 술 먹는 애가 날마다 다른 이유를 대면서 먹고 있어요 여러분, 남을 보면 선명하겠죠 너는 술 하면 먹게 돼 있어 너 안에 내가 볼 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게 확실해 그런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는 날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먹는 거야 계속해서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를 속이고 있어요 애고는 자기를 속일 수 있습니다 동물은 이성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데 인간의 이성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동물하고 인간의 차이는 조건은 똑같은데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수많은 합리화를 합니다 변명을 하고 해명을 하고 그래서 자유의지가 마치 모든 걸 내가 결정하는 것 마냥 오해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쇼펜하우가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 와서 뇌과학자들이 주장하죠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 어떤 선택하기 전에 이미 뇌에서는 결정 나있던 뇌에서는 결정 나있는데 인간이 그 이유를 둘러대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를 찾는 과정이라고 실제 할 거예요 그냥 너 오늘 술 한잔 할래 말래 이미 할 거예요 뇌는 이미 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인간의 의식은 어떻게 해요 아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유를 찾고 있는 거예요 제발 어떤 딱 자명한 이유가 떠올라줘 하면서 그래서 어떤 이유든지 둘러대서 먹습니다 자 이럴 때 뇌과학에서 볼 때 자기의 의지가 있나 이거죠 자유의지가 있나 정도 의문이 날 정도의 상황입니다 즉 전 자유지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이 정도로 많은 게 결정돼 있다는 거 아세요 이걸 불교식으로 말하면 카르마가 이미 결정돼 있는 겁니다 이 업보를 가진 사람은 이 조건을 만나면 이 짓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자유로워지시라고요 개성을 누리시라고요 개성과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성격과 싸우지 마세요 그건 선도 악도 아니에요 악은 아니에요 딱히 그게 지금 당장 선이라고 말하긴 그러더라도 확실히 악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의 개성이에요 굳이 따지자면 선이에요 왜 그건 로고스니까 우주 시공을 초월한 차원에 있는 어떤 음향의 어떤 조합이에요 특정 조합이에요 그걸 나만이 드러낼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아주 기이한 꽃 하나를 만들어냈듯이 우주의 어떤 진리를 가지고 우주의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의 개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개성을 표현한 게 이제 여러분의 애고인 거죠 제가 예전에 개성은 이대하다 이 강의 할 때도 그 얘기 했었는데 이 개성은 제거하려고,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바꾸려고 할 게 아니고 또 이런 강의도 했죠 성격은 고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세요 기질의 성격은 고쳐야 돼요 악을 하고 있잖아요 악이 나오는 영역은 고쳐야 돼요 그런데 악이 아닌 영역은 여러분이요 해야 될 일은 그냥 인욕하셔야 돼요 여기는 인욕, 여기는 정진 아시겠죠 불변의 요소에 대해서는 인욕 가변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정진 이걸 바꿔서 여기다 정진을 하시고 이건 인욕해버려요 나쁜 짓 한 건 인욕하고 내 꼬라지는 마음에 안 든다 고치겠다 이걸 덤비시면 이건 아주 반드시 망하는 인생입니다 고생만 억수로 하고 답도 안 나오는 인생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뽕익보살 실천지침 이렇게 육바람을 지키고 이거 14조 지킵시다 하면 많은 분들이 자기 성격과 싸우려고 해요 바뀌지 않아도 되는 오히려 바꿀 수도 없는 그리고 사실 여러분의 사명인 이 우주에 왜 존재하는지 여러분 개성 때문에 여러분 존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주에서 지금 나밖에 표현할 수 없는 개성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 로고스를 표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주는 무한한 로고스를 품고 있어요 무한한 음향의 조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무한하게 우주에서 영원히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시공을 초월한 자리에서 계속해서 표현하라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서 창조가 끝날 날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창조거든요 하나님 안에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주는 끝없이 창조될 수밖에 없어요 소승성자들은요 이걸 알아낸 거예요 여기까지는 알아낸 거예요 도대체 아무리 참날을 만나도 내 꼬라지가 죽어도 안 바뀐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어떤 답을 내렸을까요? 무시하기로 한 거예요 오직 모를 뿐 나는 내 애고는 죽었다 진짜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분들이 인도의 바가바드 기타나 초기 불교 사상 다 똑같아요 내 업은 안 바뀌어요 이번 생에 내가 해야 될 업은 안 바뀌어요 그건 알아요 그래서 초기 불교나 인도 수행자들은요 이번 생에 내가 아무리 아라한이 되고 해탈자가 됐더라도 죽을 때까지 내가 해야 될 업이 있어요 즉 내 성격대로 살아야 되는 말이에요 이게 성격이 8자라는 말이랑 딱 맞는 말이에요 성격이 8자예요 성격대로 나는 계속 어떤 조건을 만나면서 그 짓을 계속 하고 다녀야 돼요 인도 성자들도요 미쳐요 그러니까 참나를 아무리 알아도 내가 해야 될 짓은 다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주장했냐면 바가바드 기타에 나온 주장이에요 너는 참나다 에고는 너가 아니다 에고를 버려라 너는 참나일 뿐이다 에고는 에고 지가 알아서 할 짓 하고 다니게 냅둬라 거기에서 선악을 묻지 마라 그냥 너는 참나라는 것 즉 에고를 이미 초월했다는 것에 안주해라 이게 바가바드 기타 때부터 주장입니다 라마나 마아레지 똑같아요 아무리 내가 참나를 깨달아도 재미있는 논리에요 다음 생부터의 업은 다 지워졌어요 내가 참나를 깨달으면 다시 태어날 업은 지워져서 다시 안아도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번 생에 해야 되기로 정해진 업은 다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성자는 돌을 얻었다는데 맨 하늘에 만행만 하고 다니는데요 아주 남한테 피해주는 짓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해도 마아레지는 그건 그 사람이 해야 될 업이다 그건 그 사람 탓이 아니다 에고가 해야 될 업일 뿐이다 그 사람 팔자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참 나는 거기서 떠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얘기 뭔지 아세요? 아무리 깨달아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인도 도인들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세계 수행자가 두 부류입니다 양극단이 있어요 그냥 이 개성을 따르되 당연히 희노애라고 51% 이상으로 신나게 따르면서 살아가는 고등 침팬지의 삶 아니면 이거 내가 참 나는 알아도 이거를 관리할 도저히 재주는 없으니까 이 모든 걸 버리고 열반에 들겠다는 소승적인 수행 아니면 그냥 쾌락을 그대로 따라가는 내 꼬라지 도저히 못 바꾸겠으니까 나는 이 프로그램대로 죽을 때까지 보세요 이것만 영원히 여러분한테 외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영원히 참 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영원히 여러분한테 외칩니다 욕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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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죠 여러분이 조금 어떤 물건을 사서 기분이 좀 안정이 돼서 좀 쉬려고 해도 내면에서 뭐가 외쳐요 욕망하라 쉬지 말고 욕망하라 기뻐하라 빨리 어떤 물건을 주문해라 그래서 즐거워하라 어떤 일에는 분노하라 슬퍼하라 계속 조건만 되면 그걸 하라고 외치는 건 절대 안 멈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노애락 중에 제일 못 감추는 게 분노라서 건드리면 탁 나오는 게 분노입니다 점잖은 분도 이렇게 탁 건드려보세요 성질이 팍 나죠 그래서 화내는 걸 뭐라 그래요 성질 낸다고 그러죠 성질이 쉬지 않고 납니다 우리 안에서 희노애락이 다 성질이에요 그 중에 분노가 잘 드러나니까 분노에다 그 말을 쓰는 것 뿐이에요 왜 성역이라고 할까요 우리 본성에서 나오는 욕망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안 끊어진다고요 끝없이 나와요 근데 이제 수행자들은 성역도 끊고 다 이걸 없애야 되죠 없어지지가 않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완전 무시하는 수행법을 닦습니다 일체 몰라 해버리고 계속 참나 상태에 머무르는 그래서 에고에 한 발 디디면 다시 또 이 욕망들이 일어나니까 다시 참나로 도망가고 다시 참나로 도망가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참나 상태를 유지하다 죽으면 참나 51%를 유지하다 죽으면 별일 없습니다 난 다시 안 올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카르마를 경영할 수가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닦아야 할 대승예도 이 시대에 왜 대승예도가 필요하냐 개성을 그대로 인정하되 욕심 51%가 아니라 양심 51%만 살아버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면 개성대로 희노애락이건 이니에이지건 내 개성은 개성대로 충족되면서 양심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카르마가 악으로 가지 않고 늘 선으로 흐르니까 이 본성이 에고에서 온전히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꽃이 피워진다 첫째 참나를 만나세요 참나랑 못 만나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프로그램대로 살다 갑니다 카르마대로 살다 간다 업력대로 살다 간다 프로그램대로 살다 간다 같은 소리예요 근데 업력은 뭐가 이게 도력이요 참나를 만나야 됩니다 참나에서 참나 자리 여러분 접속만 해도 참나는 영원히 이 이니에이지를 영원한 형상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여기는 에고성도 떠난 자리니까 오로지 이니에이지만 추구해요 에고의 세계 안에서 이제 추구하는 이게 인희노락인 거죠 그러니까 에고를 떠난 차원에서 이니에이지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참나를 자꾸 만나게 되면 여러분은 이니에이지 프로그램의 지배를 받아요 이니에이지가 당연히 51%가 되면서 이니에이지를 구현해야만 만족이 오는 존재로 바뀝니다 이게 하느님 자년이 보살이니 성자이니 거듭난 분들입니다 고등친팬스에서 벗어난 사람들 아시겠죠 그래서 몰라 몰라 하면서 참나 만나고 육바라밀 육바라밀을 되새기면서 육바라밀에 대한 자명한 지혜를 하나씩 얻어가는 거 몰라 상태에서 참나 상태에서 계속해서 육바라밀을 하나씩 깨달아가는 게 깊어지면요 프로그램 적용이 바뀌어요 자연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행 가지고 걱정하지 마시고 내 꼬라지를 다 바꿔야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개성 중에 악이 아닌 것들은 다 껴안고 가세요 악이 아니라면 그게 남을 해롭게 하는 게 아니라면 다 껴안고 가세요 물론 자기한테도 해로우면 안 되죠 다 껴안고 가세요 이 정도는 무방하다 하는 것들은 껴안고 가세요 여러분 개성의 표현입니다 껴안고 가되 무엇만 조심해야 되냐 민폐 끼치지 말고 자명한 찜찜한 짓 하지마 양심에 어긋난 짓 하지마 양심에 부끄러운 짓만 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홍익인간만 하면 되고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안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살면서 내가 당하기 싫은 일 남한테만 안 하면 여러분 다 성자예요 다 보살이고 다 하나님의 사도고 이 길이 있는데 이 길을 굳이 외면하고 고등 침팬치로 머물겠다거나 아니면 이 우주를 다 버리고 열반에 들겠다는 거는요 그건 사심입니다 사심 사심 난 도저히 경영을 못 하겠다 내 꼬라지 보고 싶지 않다 내 애고가 갖고 있는 개성 자체를 보고 싶지 않다 나는 참나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녹아서 그 안에서 다시는 안 나올 것이다 이런식 망상입니다 이런식 망상 품으시면 안 됩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내 꼬라지를 인욕하라 동시에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인지 보살 입장에서는 남의 꼬라지도 인욕하셔야 돼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남의 꼬라지를 봤을 때 성격을 봤을 때 선악에 어긋나는 거 아니면 다 품어주세요 이제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으면 나도 안 바뀌는데 상대방은 또 바꾸라고 요구 잘하시는 분들 있죠 난 너처럼 안 살죠 당연하죠 개성이 다르니까 난 너처럼 안 살죠 그쵸 개성이 달라서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녀한테도 개성이 달라요 인욕부터 시작해야 돼요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을 나처럼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보살도에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짓이에요 상대방을 나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 육바람일만 가르쳐 주세요 육바람일 전문가만 되게 도와주시면 돼요 그 사람의 개성을 오히려 꽃 피울 수 있게 그 사람의 개성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 사람만이 사명감을 갖고 그 사람만이 우주에서 독특한 꽃을 피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선악에 관련되면 문제가 됩니다 악으로 흐를 수 있으면 그거는 우리가 얘기해야 되고 자기도 악에 흐르는 곳에서는 칼같이 단호하게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악으로만 흐르지 않게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형상이 온전히 이 우주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진짜 진정한 창조예요 하나님 우주를 창조해 놨지만 이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영원한 형상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한에는 제대로 된 창조가 아니죠 그걸 누가 맡고 있느냐 동물이요? 아니요 동물은 지금 자기를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있어요 날아야 되는 애들은 날고 있고 기어다니야들은 기어다니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인간만이 이니에이지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동물들한테 이니에이지를 하라고 안 해요 하늘이 이니에이지를 구현하려면 이성이 발달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들한테만 고도의 뇌를 줬어요 그 이성 가지고 이니에이지를 해보라고 이니에이지를 하려면 지성이 탁월해야 되거든요 인간은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니에이지를 안 하고 그냥 고등 침팬지에 만족해 버리면 우주로서는 창조한 보람이 없는 거죠 그냥 우주가 이번 우주는 농사가 망쳤네 인간이 이 우주의 열매입니다 인간이 열매 맺게 해줘야 돼요 우주를 어떻게 하느냐 깨워서 내 개성 남의 개성 인정하면서 이 개성 이 중생심을 가지고 어떻게 육바람이를 꽃피울 건가 하는 이 중생심 가지고 어떻게 꽃피울 건가 만약에 여러분 공부를 안 한다고 봐보세요 이니에지도 있죠 이니에지도 웬만큼 해요 사랑도 하고 여러분 정의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소보다 항상 이 요소가 더 크게 자극을 하겠죠 이니에지는 그렇게 안 하겠죠 참나의 본성인데 지금 애고 입장에서는 참나가 어렴풋해요 이 부분은 약하고 이 부분은 강하고 내면에서 그러니까 지금 희노야락 따라가는 게 훨씬 강하죠 그래서 평생 하는 일이 뭐예요? 욕망의 추구예요 좋은 대학 가고 싶고 멋진 차 좋은 집 다 뭔데요? 다 욕망의 추구죠 거기 무슨 양심 하려고 그거 하는 사람이 있나요? 고3 수험생이 너 왜 시험 보느냐 대학에 일단 붙으려고요 훌륭한 의사가 되고요 그건 그냥 하는 얘기예요 커서 많은 사람을 구하고 싶고요 이왕이면 그러면 좋겠다 정도죠 그러면 너 대학 합격 안 하고 인류를 구하러 갈래요? 아니요 대학 합격하고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요 대학 합격 못 하면 이 사회에서 낙오하는데 좋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남의 눈 신경 쓰면서 그 안에서 성공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욕망으로 채우면서 개성에 맞게 그래서 고등 침팬지의 삶을 보면 항상 문화나 예술이나 진선미에 대한 추구도 있어요 이것도 좀 해야 재밌다는 건 알아요 고등 침팬지는 이것도 좀 즐겨야 돼요 단 항상 주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참나 깨달은 사람들은 이게 주가 될 수가 있게 돼요 그게 이제 변혁이지 이게 주가 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개성은 온전히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꼬라지 받아들이세요 나의 좀 이상한 성격들 좀 받아들이세요 그거 가지고 막 육바람이 되네 안 되네 한탄하지 마시고 쭉 관찰해 보세요 자기가 일관되게 늘 추구하고 있는 어떤 성향이 있죠 그거는 안고 가세요 다만 거기 성향에다가 육바람일만 투입해 주세요 너 자명하니? 너 남의 입장 배려했니? 상황에 남에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겸손 떨고 있니? 너 양심에 부끄럽지 않니? 너 양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니? 이걸 늘 너 깨어있니? 이걸 늘 물어보면요 그게 그 개성이 남하고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성으로 표현됩니다 자, 성격은 안 바뀌는데 성격을 표현하는 방식은 바꿀 수 있어요 그 표현하는 방식에서 상중하급이 나뉘고 고질과 저질이 나뉘고 선과학이 나뉘는 거예요 이 개성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요 이 개성을 어떻게 선하게 표현하느냐 이게 인간이 자유의지를 써서 열심히 공부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감 오시죠 꼬라지랑 싸우지 마세요 나만의 개성이라고 생각하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나만의 개성이라고 자랑하지 마세요 다 민폐입니다 왜? 남이 와서 그러면 싫잖아요 솔직히 나 저 사람 성격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와서 이거 나만의 개성이라고 막 우주가 나한테 부여한 사명이라고 자랑까지 하면 더 싫겠죠 그런 짓은 하지 마시고 그거를 그 개성을 육바람일에 맞게 표현하시라 남들이 좀 싫다고 하면 좀 바꿔도 보고 그렇죠 남의 입장도 배려해서 좀 바꿔도 보고 내가 남이라면 싫겠다 하면 또 방식을 바꿔서 표현해 보고 기본 내 욕구는 똑같더라도 표현하는 방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거 바꾸는 게 참날을 모르고 바꾸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업력이 도력이 아니면 업력을 못 바꾼다 이거예요 업력이 업력을 어떻게 못한다 그래서 참날을 모르고 이걸 열심히 바꿔보려고 하고 있으면 코스프레를 하고 있게 되고 바리세파 같은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성령을 만나는 순간 진심으로 이니이지가 내 본성이 돼버려요 내 안에서 작동이 시작돼 버려요 그 정도의 변혁이 일어나야 지금 내 개성도 꼭 피울 수 있고 보살도도 온전히 구현할 수 있습니다 좀 자유로워지시라고 드리는 말씀 여기 뭐 지금 쇼펜하워 서양 철학도 나왔죠 불교도 나왔죠 천명 기질 기품이라는 전혀 이번 생에는 들어보기 힘든 단어들인데요 웬만큼에서는 선비들이, 조선 선비들이 늘 쓰던 용어들입니다 본성에 이런 세 단계가 있어요 우리 안에 이니이지가 애고에 오염되지 않은 채로 있다 천명지성, 천명 그대로예요 내 애고로 인해서 제약이 일어났다 악은 아닌데 제약이 일어났다 나만의 로고스가 만들어진 그 제약이 오히려 재밌는 게 적절한 제약으로 나만의 로고스가 만들어져요 그게 개성, 기품지성이고 그거를 이제 밖으로 표현할 때 양심에 맞게 표현이 되면 선이 되고 어긋나면 악이 돼요 그게 기질지성 기질로 표현될 때는 이제 선악이 나뉘어요 이제 남한테 피해도 주기도 하고 남한테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성격들, 성품들을 잘 이해하시고 나면 육바람이를 하시면서 내가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영역이 뭔가와 인욕하고 끝나야 될 부분과 목숨 걸고 바꿔야 될 부분인데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된다 안 바뀌는 것을 죽을 때까지 바꾸려고 하면요 결국 죽을 때 이번 생이 실패다 하고 죽을 거예요 내가 절대 치킨 안 먹는다 내가 마지막 죽기 전에 치킨 생각나서 치킨 한 번 먹고 가자 그러면 스스로 허무하지 않으세요? 끝내 못 바꾸네 죽기 전에 술 한 잔 하고 가고 싶다 그러면 못 바꾼 거잖아요 고기를 그렇게 고기 끈자 고기 끈자 죽기 전에 삼겹살 예전에 강호동 씨 그러더라고요 대단한데 죽을 때 최상의 삼겹살을 구비해 둘 거래요 딱 죽게 숨 넘어갈 때 입에다 빨리 물려주라고 할 거래요 조치를 해서 입에 물고 그 맛을 음미하면서 죽을 거래요 절대 바꾸실 생각이 없죠 이런 분들 그러니까 당당하게 여러분 개성을 그 스스로 인정하세요 허용하세요 단 표현은 세련되게 육바람 일에 맞게 이렇게 보살도를 닦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